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지님 문화 이해 태도 자 여러분 문화 이해 태도는 뭐가 있냐면은 문화 이해 태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럼 뭘 물어보는 것이다 문화 이해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냐 문화 사대주의냐 문화 상대주의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짱이다. 문화 사대주의 아니야 우리 문화는 별로고 다른 나라 문화가 짱이야. 예를 들어 미국을 좋아하는 치면 미국 문화가 짱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A국에서는 욕조의 물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순서대로 이용한다. 한 번 받은 물에 아빠 엄마 자녀들이 차례대로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감의 입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매번 물을 새로 받아 목욕하는데 A국에서는 한 번 받은 물로 온 가족이 목욕을 하더니 미개학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물이 풍족해서 매번 새로 받는데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죠. 우리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자 그랬더니 을 그렇지 않아 물을 데우기에 취약한 난방 문화를 가진 A국에서는 따뜻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화야. 이건 굉장히 그 문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것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을의 입장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갑은 다시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문화 상대주의. 1번 갑의 태도는 기억.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분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짱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좋아요.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건 문화 사대주의가 그렇습니다. 사대주의. 외국 문화가 짱이다. 이렇게 보니까 정체성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건 관련이 없다. 니은. 을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그 문화를 그것이 생겨난 사회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짱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잖아. 우리 문화를 우리 문화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가치를 평가 절하 하겠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양성 보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죠.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을의 태도가 갑의 태도와 달리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리을.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열. 우열은 위아래.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한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열이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것인데 상대주의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니까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래서 우열을 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ㄴ과 ㄹ 4번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